덜너로 가볼게요 몸 잡아 떨 수 있겠죠? 몬 잡을 수 있겠죠? 몬 잡을 수 없이 이 앞에서 밤바퀴 돌아 왼쪽 앞에 뒤로 도는거야 원래 왼쪽 앞에 뒤로 너 왼쪽 어깨를 뒤로 보내봐 지금 왼쪽 어깨를 뒤로 보내봐 아니 도연아 지금 손해본 상태로 왼쪽 어깨를 가르쳐봐 그렇지 그럼 돌아 뒤로 오는데 왼쪽 어깨를 뒤로 해봐 왼쪽 어깨를 와 다 목장이 익었네 어? 호돌이인데? 팔팔 올림픽? 어? 어떻게 왔어요? 어 안녕 허stud아 적응이 너무 많아 이른바 연습해, 되나? 태연이가 가 가볼볼래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